최근 한국형 원조가 보인 놀라운 성과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세계 국가들이 저소득국가에게 제공하는 공적개발 원조기금 전부를 한국이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보여준 원조 성과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인정했다는 뜻이죠. 몇십조에 따라는 엄청난 금액을 한 번에 손에 쥐게 된 한국 그리고 이를 질투하며 한국을 음해하려 했던 일본의 행태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강 얘기죠. 일제강점기여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겐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나 잘 구비된 인프라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오로지 한국에게 남은 것은 황폐한 땅과 불굴의 한국인뿐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통계를 살펴보면 1948년 당시 국민 총소득은 2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3달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심했죠. 지금의 아프리카 빈국보다 더 못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의지와 절박함 속에서 풍요를 꿈꾸던 과거 한국의 지도자들 덕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게 쏟아진 지원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전쟁 직후 한국을 위해 악기몸매 무상원조를 했죠. 유엔은 1951년 유엔 한국채권단을 설치했고 이를 통해 각종 물자를 공급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미국 역시 엄청난 양의 식량을 한국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한국인들을 굶주림해서 구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한국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국력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죠. gdp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세계 10위권에 안착했으며 문화적으로 성숙해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심취하는 현상까지 보이며 한국은 2011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제규모도 성장하고 의식 수준도 성장했기에 한국은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선진국 위치로 바뀌게 되었죠.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설립 이래 최초로 한국을 개도국지위에서 선진국지위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공용어로 거듭나면서 한국은 과거 가난한 국가였던 시절 받았던 은혜를 갚으며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죠. 2009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14번째 국가로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원조받던 국가를 졸업하고 지원하는 국가로 공역국으로서 자리매김하며 한국의 위험을 전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원조에 나서며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했죠. 압도적인 자원으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금액을 쏟아붓는 미국이나 서유럽과 달리 한국은 원조받던 시절의 경험을 살려 다른 국가와는 자원이 다른 한국형 원조를 선보이며 효율적인 자원운용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한국에게 지원을 받은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자립하며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은 국가들과 달리 자생산업을 개발. 이를 이용해 자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형 원조에 많은 수혜를 입은 국가들로 한국의 도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세네갈은 K-농업기술을 전파받아 부족했던 농업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케냐는 한국 가전제품을 수입하며 첨단기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유엔은 한국의 지원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서구권에서 몇십 년 동안 엄청난 양의 돈을 지원해도 자립하지 못하던 국가들이 한국의 지원 한방이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보고 한국에게 전적으로 금액은 물론 지원 방법까지 맡기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2012년 유엔총회에서 지금까지 모은 돈과 앞으로 투자할 공적자금을 합쳐 한국에게 운영을 맡길 것이고 한국형 원조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국가들이 한국형 원조를 인정한 곳인 셈이죠. 그동안 공적개발원조나 기타 무상원조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직접 그 나라에 전달하면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돈이 부족하면 돈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죠. 전통적인 방식의 지원은 순간의 고통만의 치료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전통적인 서구식 원조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통을 겪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죠.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형 원조의 핵심이었습니다. 로한다는 한국형 모델을 잘 수입해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과거 폴카가메 루안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주목해 한국형 원조만이 로한다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죠. 로한다는 한국의 통신 서비스를 도입해 자국에 적용시켰습니다. 호주의 롱텀 에볼루션 합작 회사를 세우고 루안다 전역에 인터넷 호지 통신망을 깔아 아이티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한국이 되겠다는 전략이었죠. 단순히 돈만 제공해서 인프라를 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에게서 기술을 배워 루안다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덕분에 루안다는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수준 높은 아이티 환경을 구축하고 있죠.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역시 한국에서 새마을운동 방식을 배워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협력해 소득과 교육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함께 핵심 정말 두 곳에 선정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이게 제대로 대박이 난 곳입니다. 5인 1조의 소득증대반을 운영하고 공동사업의 가치를 깨닫자 돈 버는 것의 즐거움과 재산증식의 가치를 깨닫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아침마다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선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마을 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험하게 만들어 단순히 돈을 직접 받는 것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큰 특징인 한국형 원조는 세계은행은 물론이고 유행개발계획과 같은 단체들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의 지원 방식은 차원이 다르다는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캄보디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신종자를 개발해 캄보디아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 농가에 큰 수입원이 되었죠. 이 내용은 2019년 유럽상공회의 소백서에도 소개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콰도르에도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어 농업 측면에 있어서 한국형 원조가 얼마나 의미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줬죠. 설령 원조가 끊기더라도 자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니 세계 저소득 국가에서 한국의 지원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 이라부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총장직을 15년간 수행한 앙헬구리아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놀라운 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생산성과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형 원조 방식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 배울만한 방식으로 돈만 퍼주는 기존의 방식 대신 한국형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빈곤 문제에 있어 탁월한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죠. 제한된 금액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한국이 만약 엄청난 유엔 지원금을 위탁받아 이를 운용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공적개발원조의 본뜻을 잊어버린 채 자국 영향력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건설한 고토판장 때는 이런 일본의 야욕을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된 때면 마을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을 지켜본 이들은 주민들을 도와 대규모 공적원조를 시행한 일본국제협력은행과 일본 정부의 소송을 걸어 환경피해와 터전 손해에 대한 보전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판정 주변 지역 마을 주민들은 결국 보상금을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되어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죠. 오히려 마을 주민들을 떠나게 만드는 최악의 사례가 되었는데요. 한국이었으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데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세계의 많은 이들은 일본의 야욕을 눈치채고 이를 비난하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한국이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고 이를 관리한다고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한국의 금액운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오히려 일본의 유엔기금 부정사용이 드러나 유엔회원국들은 기금운용에 있어 방해요소인 일본을 회원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방해하려다 지금까지 쌓인 오퍼를 청산하게 생겼죠. 앞으로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한국형 원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길 바라며 유엔의 지원을 받은 한국이 세계 빈곤 퇴치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